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6월 평가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 교과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커리큘럼이 전개되어 나갈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등급별로 어떤 커리큘럼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사실 하프 커리큘럼은 남은 6개월 이후에 남은 딱 반년 동안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하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전체 커리큘럼 원에서 진행되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수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만점을 받기 위한 방법과 내용의 그 범위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학습해야 되는 개념을 1단계로 익혀야 되고 그 개념이 실제로 평가원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출제하는지 내가 그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기출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3단계로는 아직까지 연계교제의 연결이 50%로 살아있잖아. 이 연계교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개념이 연계되었는지 자료가 연계되었는지 선택지가 연계가 되었는지를 연계교제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9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능력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를 하게 되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 단계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를 꼬아보자면 개념 완성 강의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아예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마지 노선은 언제까지일까? 가장 정석대로 하면 사실 고3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완성 강의를 완전하게 학습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저희 선배들이 그랬는데 사탄은 여름방학에 시작하고 한국사는 수능 직전하면 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불안하세요? 그런 친구들을 제일 많이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탐구 대부분이 좀 암기 까먹인데 빨리 까먹을 수도 있고 구경수가 아직까지 흔들리고 성적이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사이탐구에 투자하기는 조금 아깝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구경수가 수능 직전에는 안정된 상태일까? 여름방학에는 안정된 상태일까? 아니라는 거지.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부터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까지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수능 직전까지 나 이제 완벽하게 공부했어. 수능을 치러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항상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6월 평가원 이전까지 개념의 학습을 끝내는 거야. 6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 학습을 끝내는 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수능 전까지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6월 평가원쯤까지는 개념 완성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가 6월 평가원이 치러지는 시점이 수능 치러지기 5개월 전이야. 그럼 5개월 전쯤에는 내가 사회탐구의 여러 과목들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을 했어.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나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은 옳았는데 공부하는 방향성이 맞았는지 같은 거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연계교재까지 학습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치르고 그 다음에 파이널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대비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야. 이 커리큘럼 안에서 선생님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별로 커리큘럼을 짠 걸 얘기를 해주면 한국사는 개념 완성 강의가 이미 완강을 했고요. 문제풀이, 필터분 공략 문제풀이도 완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8월에 9시간으로 한국사 전범위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9시간의 기적이 강의를 개강을 하게 돼. 9시간의 기적까지 하면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까지 풀어보게 되면서 한국사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지. 여기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꼽으라면 개념 완성 강의 당연히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9시간의 기적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다르게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각 영역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어. 개념 끝나고 난 다음에 연표 특강까지가 전개되어 나가고 여기까지는 이미 완강이 된 상황이지. 6월 평가한 이후에 문제풀이 강의 패턴 공략 문제풀이가 6월부터 7월까지 전개되어 나가고 그런 이후에 8월달에 10시간으로 딱 정리하는 연계 특강이 개강을 할 거야. 얘가 8월달. 그러니까 얘가 27강 8월달에 전개되어 나가는 연계 특강이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연계 특강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9월에서 10월 걸쳐서 진행되어 나갈 거고 얘가 12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각자 지금 시점 자체는 6월 평가원 이후에 하프 커리큘럼을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개념부터 연표까지 착실히 따라오고 이제 문제풀이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 저는 갑작스럽게 사회탐구를 변경하게 돼서 지금 개념을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후소 커리큘럼 문제풀이나 연계 특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점들을 정리를 해주고 모의고사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등급별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줄게. 자 이런 질문 제일 많아. 지금 개념 시작했는데 문제풀이 들어도 되나요? 일단 되기는 돼. 그런데 개념 완성의 진도와 문제풀이의 진도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완성 강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구려까지의 학습을 했다면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까지 마친 이후에 문제풀이의 고구려와 관련된 기출 문제까지를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만약에 개념 학습을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풀이만 따라온다?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연계 특강 꼭 들어야 될까요? 수특위랑 수원 제가 혼자 사서 풀어보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비효율적이에요.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연계교재 강의 선생님 혼자 단독으로 한 적도 굉장히 많아. 선생님보다 더 EBS 교재를 잘 분석하고 연계교재에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수능에 반영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선생님은 자부해. 그만큼 오랫동안 EBS에서 분석하고 학습하는 일을 했으니까 연계교재라고 하는 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고 이 수능특강과 수능완성과 관련해서 EBS에서 제공되는 강의만 해도 80강에 육박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두 교재를 완벽히 분석해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올해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바로 그 포인트만 잡아서 10시간 동안 딱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등급별 공부 순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공부를 시작했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건 간에 어쨌건 간에 본인의 등급 구간에 맞춰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적으로 가장 중추가 되는 등급은 3등급이고 3등급 아래 4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사실 지금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중점을 대야 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개념 완성 부분이야. 개념 완성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잡고 있으셔야 돼요. 개념 완성에 있는 내용들을 백지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차만 보고도 대체적인 내용들을 쭈르륵 써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개념 완성을 완벽하게 탄탄하게 여러 번 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뼈대를 잡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야. 병행을 해도 좋고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를 주축으로 하되 수능 직전에 연표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연표를 외우지 않고서는 사실 킬러 문제나 고 득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3개까지를 필수 커리큘럼으로 가져가는 걸 권합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등급이요. 개념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는 거거든.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3등급은 틀리라고 낸 문제를 틀리는 등급이야. 선생님들 중에서 이 문제는 틀렸으면 좋겠다. 함정을 파야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정을 파놓으면 3등급은 그 함정에 걸려드는 등급입니다. 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보다는 문제풀이에 방점을 둬야 돼. 개념 완성을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등급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을 탄탄하게 학습을 하되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고 문제풀이 끝난 이후에는 연표도 외우고 연계교재도 분석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가 3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필수적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고 여기서는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가되 연표도 외우고 연계교재도 풀어봐야 된다는 거지. 1, 2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도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작정하고 낸 문제에 대해서는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오히려 2등급 구간이 아슬아슬할 수가 있지.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사실 개념 완성은 거의 완벽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연표도 외웠어.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차례차례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개념 듣고 연표 듣고 문제풀이 듣고 그런데 이 구간의 학생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연계교재 분석과 파이널 모의고사야. 연계 특강까지 들어서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새로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가 그 내용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의고사 시크릿 북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끝나고 이제 성적을 분석을 해봤을 때 혹은 6월 평가원에 치렀던 3월이나 4월이나 여러가지 모의고사의 성적을 분석을 해봤을 때 나의 위치가 가늠이 될 거야. 선생님 저는 어떤 때 1등급 나오고 어떤 때 3등급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더 잘 알죠. 1등급이고 싶지만 3등급에 가까운지 아주 실수해서 한 번 실수해서 3등급이었지만 대부분 1등급인지는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를 세분화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 공부는 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성실히 학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고 본인의 성적이나 지금까지의 공부의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은 선생님 온라인 게시판에다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커리큘럼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